보고싶어. 나도. 도대체 언제부터 사귀던데? 왜 말 안해줬어? 나랑 한서주? 근데 주경아, 나 이거 주면서 고백해볼까? 넌 친한 친구랑 한 여자 좋아해본 적 있어? 아니! 너희는 왜 같이 들어와? 보통 남자친구 집에 놀러오면 앨범 같은 거 보여주고 그러지 않나? 둘이 계속 말 섞는 것도 싫고 눈 마주치는 것도 보기 싫어. 그럼 우리 못 만나는 거야? 이라고 부르죠. 나는 또다가 거리를 자yse고